공준이 아기! 하준! 하준이! 신난다! 신난다! 오늘 날씨가 정말 아주 그냥 즐겼어요! 우와 저기 뭐지? 아빠가 오늘 다 준비했어 오늘 정말 초대형 특급 프로젝트 트롯소년단을 창단할 거야 그래? 저기 현빈이 있는가? 우리 또 현빈이 오케이! 안녕하세요! 트롯대디 노지은입니다 현빈 선생님은 저 김정은이 같습니다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동지를 틀어봐 사랑을 이루니 손가락을 줄 눈물은 또 얼싸안고 춤을 춰보자 오ium 너무 궁금하지 않아? 그러니까 이거 누가 요즘 또 핫하기 때문에 트로트가 어! 형님!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자 형님! 안녕하세요 이준이에요 잠시만요 근데 지금 보아하니 안고 계시는 분이 구경을 김채산 씨 같은데요?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못 알고 신청하셨네요 잘못 알고 신청하셨네요 오 누구야?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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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선수가 꿈인 친구인가봐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판소리 누구한테 배웠어요? 고모한테 고모한테 배웠어요? 고모가 너무 궁금한데 누군지 인심했어요 고모가? boy 고모가issa 고모가issa 고모가 셋